안녕하세요 여러분. 4학년 지은입니다. 한 라운드 한 라운드마다 더 값진 경험하는 것 같고 되게 소중한 무대에 감사하게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. 저희는 되게 재밌는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라운드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반가운 설렘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